김호중이 6월에서 7월에 공연을 가질 예정이란 소식이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긴 그리움을 느낀 팬들에겐 달콤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의 무대는 어떻게 꾸며질까 일부 아리스들은 매우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호중은 소집해제 이후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의 연출을 맡은 이는 권재영 감독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권감독은 유희열의 스케치북, 트롯 전국체전 등을 연출한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맡은 프로그램 중에는 부루의 명곡도 있다고 합니다. 음악 예능에서는 조예가 깊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감독과 호흡하는 트바로티 김호중에 대해 화려한 복귀에 걸맞는 깜짝 이벤트가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